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번 작품은 30일 카운트의 커버 댄스 하이인 커버 레벨을 가지고 있어요. 팩과 리스타트는 없습니다. 첫 번째 섹션 오른발 크라스카 리커버 사이다 리커버 이 앉은 사이드 왼발 왼부인 1턴 오른발 스테핑 4분의 1턴 크로스 세시 방향으로 오시면 됩니다. 두 번째 섹션 왼발 오른 발 리스크 볼파 툴턴 4분의 1턴 4분의 1턴 4분의 1턴 비하인드락 4분의 1턴 Sea 세 번째 섹션 오른발 오른쪽 Ilsecott 왼발 est przyp 보다 이 Frau 비하인드 오른쪽고기!! 마이 남송 백스테 세세 왼발 왼발 빼고 있어 오른발 크로스 안바 왼발 크로스 안바 패밀 턴 크로스 8분의 1 턴 빼 왼발 빼 마무리 오른발 백 스텝 왼쪽으로 8분의 1 턴 해서 사이드 다시 셋이 방향에 오셔서 세코널 진행하시면 됩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, 1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2, 3, 4, 5, 6, 7, 8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2, 3, 4, 5, 7, 8 1, 2, 3, 4, 7, 9 2, 4, 5, 7, 9